여기 유채밭에 오니까 제주도 온 느낌 나요 정말 아 지금 급하게 서울 올라가게 됐어요 저기 밑에가 제주 애월 카페 거리에요 금능 해수욕장에 밤이 깊어갑니다 목요일쯤이나 와서 인사드릴게요 사인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와인오버강순필입니다 제가 지금 가게 왔는데 몸상태가 살짝 의심스러워가지고 주요일날 아니면 목요일쯤 하루이틀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와서 인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살짝 저체온증이 걸린 것 같아요 새벽에 막 옷 홀라당 벗고 편집하고 이랬더니 여기 유채밭에 오니까 제주도 온 느낌 나요 정말 인사 환자 graders의 삭OG 날씨는 알 BTS 집에 잆을 때 생각히시 Simmons 멋 Jefferson 드라마 핸드 피你可以 우린 차박 세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주도의 열흘살이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여기는 별천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 가져가도 마라처럼 이렇게 세 개 하나는 이거는 뭐뭐죠? 이거는 고등어 참돔 무늬 이렇게 두 개 드릴까요? 예예 이야 한라봉 과일 택배도 된대요 여기 이제 술상이 찾아졌습니다 이거 동문시장 갔는데 두 개에 15,000원 주고 샀어요 워낙 싸가지고 샀는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먹다가 남겨야겠습니다 Cheers! 일단은 소주 한잔 하고 제주도 온 기념으로 사실은 화이트 와인 먹고 싶은데 지금 화이트 와인이 칠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주 한잔 먹고 이칼레스캔 하나 먹으려고요 서울에서는 이거 하나 해도 15,000원, 20,000원 하겠다 제주도 왔으면 이 갈치회 안 먹어줘야죠 제주도 왔으면 이 갈치회 안 먹어줘야죠 제주도 왔으면 갈치회 안 먹어줘야죠 뭔가 제주도에 온 느낌 듭니다 뭔가 제주도에 온 느낌 듭니다 제주도 spatula 제주도에本을 negócio 제주도에 fashion 아 지금 급하게 서울 올라가게 됐어요 우리 직원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 확진됐대요 아유 이렇게 제주도 열흘 살이는 그만둬야 되는지 지금 배를 알아보고 있는데 배에 차장 실을 공간이 없네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갔다와서 차를 가져가야 되나 머리가 좀 아픕니다 아 지금 다행이에요 지금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의 매장을 오픈을 해주실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올라가도 되게 됐어 일단은 문제는 해결됐어요 제주 열흘 살기 계속 진행 저기 밑에가 제주 애월 카페 거리에요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있네요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있네요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있네요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있네요 야 이게 스피커에요 카페들이 이뻐요 오우 저게 투명 카약 인가봐요 오우 진짜 밑에가 투명하게 비치네요 바다 이뻐 에메랄드빛 바다 이뻐 에메랄드 자 저는 금능해수욕장에서 또 저녁술상 차립니다. 뷰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뷰에서 먹는게 차박의 묘미에요. 아유 좋다. 치얼스. 금능해수욕장에 밤이 깊어갑니다. 와우 이거 흔들리는거 보이시나요 여기? 바람이 지금 불어요 지금. 와우 재밌다. 며칠 못 씻고 차박했더니 꼬질꼬질해졌어요. 저는 들어가서 사우나 좀 하고 올게요. 자는 완전 깨끗해졌습니다. 목욕했으면 고기 먹어줘야죠. 바로 옆에 고기 또 무한 리필이 있대요. 문 닫혔다. 몸보신 좀 할라 그랬더니. 경치 좋습니다. 아... 저기 혜녀분들 지금 물질하고 계세요. 뚱부아저씨 식당. 갈치구이 정식이 되게 싸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아이고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2인분 시켰더니 혼자 오신 여성분이 1인분 딱 시켜서 드시네요. 근데 여기 갈치 먹어보세요. 갈치구이 되게 맛있어요. 이게 약간 튀김식으로 됐는데 소금 알갱이가 살짝살짝 씹히면서 짭처럼 한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의 입맛 딱이다. 제주도 오시면 여기 오셔서 갈치구이 정식 꼭 드셔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갈치구이하고 또 달라요. 자 여기 바람 쎄긴 쎕니다. 제 뒤로 보세요.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바람이 그만큼 쎈 곳이에요. 아이고 여기 자리 좋네요. 아이고 낮잠에 한숨 자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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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불하고 베개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잠깐 자전거 탔다고 피곤타. 아이고 뒤에 천백고지 휴게소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한 7,8년 10년 전쯤에 제가 여기 할리 가지고 왔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사실 해안도로는 경치 구경하는 거지 와인딩 할 곳이 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 천백고지 이 길을 몇 번을 넘었었거든요. 여기 와인딩 하기 좋아요. 여기가 항상 제가 인증샷 찍는 곳입니다. 이 앞에 바이크 딱 대놓고 항상 우리 할리 타시는 분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여기서 항상 인증샷 찍으시거든요. 천백고지 넘어다니면서 이런 전망대가 있는 거죠. 오늘 처음 봤어요. 경치 죽이죠. 멋지네. 거린사슴 전망대랍니다. 저 산너머에 노을이 지금 진짜 멋집니다. 여기 돈네코 야영지에 오늘 차박하려고 왔는데 여기 문을 닫았네요 서귀포 쪽으로 내려가서 항구 쪽에 어디 알아보러 가야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이런 여기 천지연폭포 들어가는 매표소거든요 화장실이 있어요 깨끗하게 잘 있고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 천지연폭포 주차장에서 차박을 해야겠습니다 돌하루방이 산타모자를 썼어요 오늘은 여기 천지연폭포 주차장에서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편의점 도시락에 와인 한잔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새벽에 한 5시 반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먹고 조금 소화시키고 바로 일찍 자야 됩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정말 잘 나와요 안주으로 훌륭해요 한 가지 단촐한 맛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편의점 도시락이에요